음악은 너무나도 그 사랑은 상처가 깊었는지 엄무리셔울 것인데 소리치울 것인데 엄무리 아 잊어버렸다 테스트 되니까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두가음 두가하며 어쩜 울고만 싶어 네 감사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오면 또 오늘 또 날씨도 참 좋네요 오늘 조금 늦었는데요 아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게 수모가 첫 공연을 하다보니까 준비가 좀 이렇게 시트에 안 맞네 오늘 저게 이 푸른순 맑은 물 이 파란 하늘을 보면서 우리 식물원에서 오늘 즐거운 금요일밤 함께 만들고 함께 참여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번째 신성 최임순 시장성과 두번째 금태희 가수 세번째 정서영 가수 네번째 임하늘 가수 다음은 방지연 가수 그리고 시날레는 서있는 사람은 어서오라는 비누자의 상대남 다수께서 시날레를 하겠습니다 나아 마이크 체..체 체 체 라 마이크 체 룻 아 아 아 아 아 아 수고 많으신 마이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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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공연은 서울생물원에서 큰 도움을 주셔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가 조용한 분위기 때문에 마음껏 하지 못함을 아 아 생각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 예체 임선 시낭송가께서는 아 오랫동안 시낭송가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국민가수 정상 가수께서는 어 행복한 노래로써 준비했고 금태이 가수께서는 아 아 주곡이 나는 행복해 라는 곡을 갖고 준비했습니다. 아 아 그리고 오늘 저게 어 주체는 예 아 장계남 가수께서 오셨습니다. 서있는 사람은 어서오라는 빈의자의 장계남 가수께서 오셨습니다. 장계남이 아니고 장계남 장계남 에서 주관을 합니다. 예 협력하는 단체는 해피트리오 국민행복 여울문학 문인협회에서 협력을 합니다. 또 하나는 국민행복 청소년 장학에서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행사의 후원은 강서의 유명한 강서구 재활용센터 방아역점에서 후원을 합니다. 네 홍보는 6시부터인데요. 네 오늘 죄송하게 7시부터 하겠습니다. 그 대신 좀 이렇게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 재활용센터 사장께서는 예 잔이영 홍이라고 잔이영 가수라고 예 배우 노래를 중심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해피트리오 국민행복 열문학 문인협회 회장입니다. 그러면 이분도 앞서